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회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21일 날 회동을 해 가지고 두 분이 화끈하게 이름 주고받았네요. 화끈하게 그냥 그러니까 하고 싶은 이야기 다 한 겁니다. 뭐 주저주저하지 않고 연 대통령도 적극적으로 방어를 한 거고 그다음에 한동훈 대표도 본인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대부분 다 했네요. 그냥 뭐 할 만큼 했다 정도가 아니고 화끈하게 했네요. 왜냐하면 오늘 한동훈 대표가 용산 대통령실에서 여러분들 설명한 대통령의 말씀 그 내용에 구체적으로 내가 어떤 말을 했고 그쪽에서 어떤 말이 돌아왔고 그 내용이 여러분들 공개가 됐기 때문에 더 이상 만날 필요가 없을 정도로 김건희 여사건과 관련해서는 일종의 좀 강한 용어를 쓰게 되면 최종 통보를 한 거네요. 최종 통보를 했는데 최종 통보를 받아들이실 수가 없으면 국민의힘 내부에서 반란표가 일어나는 것을 제가 수습하기가 힘듭니다. 이게 여러분들 이번 회동의 핵심이네요. 제가 이걸 수습하려면 지금 제시한 내용을 받아들여서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1심 선고가 내리기 전에 해결하셔야 됩니다. 그런 내용이 이제 주고받았는데 여러분 이제 현실적으로 기본적으로 보면 김건희 특검법이 통과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반란표가 나올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이고 정치하는 사람들 계산을 할 거 아닙니까? 현재 상황에서 보게 되면 대통령은 국민의힘의 국회의원들에게 줄 수 있는 떡에 아무것도 즐거움은 없는 거죠. 총선 이전과 총선 이후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대통령이 아쉬운 소리를 해야 될 상황인 거죠. 지금 시점으로 미뤄보게 되면. 그렇다고 이러면 대통령이 아쉬운 소리를 하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어쨌든 사람은 인센티브에 따라 반응을 하고 행동을 하니까 그런 점에서 보게 되면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반란을 일으킬 수 있는 대단히 강한 인센티브를 갖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민심이 자기 편이라 생각하게 되면 여지없이 대통령하고 갈라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람이 여러분 화장실 들어가기 이전하고 화장실 들어간 이유가 많이 마음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게 여러분들 어제 조사한 여론조사에 그대로 나오지 않습니까? 설문조사 한 하루 동안 실시됐습니다. 5400여 명 정도가 참여했고 민주당 공세의 끝까지 국힘당 국회의원들이 견뎌내겠냐. 반란표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사람이 54%지 않습니까? 끝까지 단결할 것이다 보는 사람은 43%고 원내에 있는 당대표가 어떻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겠습니까? 추경호 원내대표가 어떻게 여러분들 반란표에 가담하는 사람들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비밀투표지 않습니까? 비밀투표이기 때문에 막을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희박한 거죠. 그럼 이제 일단 특검법이 여러분들 통과되게 되고 대통령 거부권이 무산이 되면 그냥 임기 마치고 나가는 날까지 이 문제를 가지고 괴롭힘을 당할 거거든요. 이게 지금 상황이거든요. 이게 대표성 있는 여론조사는 아니니까 참고 정도는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최소한 가반수 이상 정도는 특검법 통과가 불가피할 것이다. 이렇게 우려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편견 없이 한 번 보죠. 어제는 일방적으로 대통령실이 22일 날 공개한 대통령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제 거기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가 여러분들 추가 설명한 부분을 보게 되면 정말 두 사람이 만나가자 한 80분 동안 화끈하게 이야기를 주고받았구나. 앞으로 더 이상 이 문제를 가지고 더 이상 이야기할 필요가 없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자 이 보시죠. 이게 이제 이야기입니다. 이걸 보면 조금 더 두 사람이 주고받은 이야기를 실상을 이해할 수가 있는데 한 대표는 해동 다음 날인 22일 날 주변 사람들에게 용사는 지금 말의 각색을 할 때가 아니라 김근희 여사 관련 3대 제안에 대해 yes냐 no냐를 말할 때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저는 뭐라고 보는 거 아니에요. 최후 통집을 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뭐 이런 주장에 대해서 외람되다 건방지다 배신자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저는 시종일관 여러분들에게 늘 강조하듯이 냉정하게 보는 겁니다. 뭐 배신자 이런 문제를 떠나가지고 상황을 냉정하게 보는 겁니다. 냉정하게 보게 되면 21일 날 해동해서 김근희 여사건에 관해서 대통령께서 주도하셔가지고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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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특검법을 막기 위해서 제가 노력할 것이고 막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못하시겠다면 그냥 제가 반란표 일어나는 것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하지 않았지만 기본적으로 최종 통보를 한 거죠. 해당 인사에 따르면 한동훈 씨는 이날 지금 용산 대통령실이 여러 말을 하면서 설명에 설명을 듣댔지만 결국 본질은 내 3대 제안에 대해서 뭐 노하겠다는 것 아니냐. 한동훈 씨를 미워하는 사람도 많지만 어쨌든 똑똑한 사람이죠. 왜냐하면 말하는 걸 보게 되면 생각이 많이 정리가 되어 있는 거죠. 물론 한동훈 씨에 대해서 제가 호감을 갖고 있는 건 아닌 겁니다. 왜냐하면 서울의 중산층의 출세지향적인 특성을 고스란히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4월 10일 총선에서 마지막에 여러분들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이런 뭉개고 넘어가는 거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뭐 그렇게 썩 호감을 갖고 있는. 저는 인간에 대한 호불호를 가지고 논평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기 보시게 되면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양반의 핫심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21일 날 여름 끝나고 나서 바로 여러분들 용산 대통령실에 설명이 나온 것도 아니고 하루 여러분들 지나서 여론 돌아가는 것 자체가 용산 해동에 대해서 그렇게 우호적으로 돌아가지 않으니까 부랴부랴 여러분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통령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렇게 이야기한 거 아닙니까. 그 이야기가 제가 어제 소개하면서 상당히 각색이 됐구나 이렇게 봤거든요. 그걸 여러분들 한동훈 당대표가 그대로 여러분들 직격단을 날리지 않습니까. 용산 대통령실에서 각색에서 내면 어떻게 하냐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핵심은 뭔가 하니까 김건희 여사건과 관련해서 3대 요구안을 냈는데 그거를 어떻든 못 받아들이겠다는 것이 22일 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나온 대통령 의록 해동에 대한 의록의 핵심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건 나는 옳다고 보는 거죠. 그게 핵심인 겁니다. 이것은 한동훈 씨 견해입니다. 결국 민심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 것이고 국민은 이를 매석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 문제인식은 옳은 거죠. 옳은 겁니다. 이거를 또 국힘당 국회의원들이 잘 알고 있을 것이고 그래서 발랑표를 극정하는 겁니다. 한동훈 대표가 말한 김건희 여사 관련 3대 제안은 대통령실 인적 쇄신 대외활동 중단 의혹 구명을 위한 절차 협조다. 이렇게 여러분들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거는 여러분들 한동훈 씨가 무슨 거래를 했다는 이런 논의를 떠나가지고 이거는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문제가 없다고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김건희 여사가 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런 조치가 필요하지 않다. 대통령실은 회동 당일인 21일 날 서명 브리핑은 없다며 공식적으로 침묵했지만 다음 날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의 발언과 공지를 통해서 윤 대통령의 발언을 비교적 자세하게 설명했다. 회동 끝나고 난 다음에 국민들이 궁금하니까 당연히 회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덮었고 여론에 크게 여러분들 반향이 없었으면 그냥 계속해서 덮었을 겁니다. 그런데 다음 날 여러분들 하룻밤 지나면서 와구와거리니까 유리한 발언을 그렇게 정리해가지고 내놓은 겁니다. 그걸 이제 한동훈 씨가 말의 각색이다 이렇게 지적한 겁니다. 유리한 방향으로 말을 이렇게 좀 더해가지고 낸 거다. 그렇게 보는 거죠. 여러분 이런 사안을 볼 때 한동훈이가 나쁜 놈이다 이렇게 보고 여러분들 접근하면 안 되고 이 사실을 팩타로 여러분들 뭐가 진실인지 사실인지를 볼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진영에 갇히게 되면 사실관계가 전부 다 왜곡이 되기 때문에 오판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 한동훈 대표 측은 해당 직후에 나온 헌정유린을 막아내고 정부의 성공을 위해 하나가 되기로 의견을 같이 했다는 대통령 관계자의 발언을 문제 삼았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한동훈 대표는 헌정중단의 위기를 막아내기 위해서는 민심을 받아들이고 지금 김건희 여사 문제를 확실하게 해결해야 된다는 취지로 대통령에게 말했다. 이게 거짓말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어떻게 보는 거 하니까 제가 논평하는 사람 입장에서 한동훈 씨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한동훈 씨가 여러분들 어렵게 만든 대통령 독대 자리에 자료를 챙겨서 가면서 수십 번 연습을 했을 겁니다. 윗사람 앞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그러면 한동훈이 이런 문제인식이 뭐냐 이야기죠. 한동훈의 문제인식을 아주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는 겁니다. 김건희 여사건을 여러분 이대로 뭉개면 국민의힘의 여러분들 특검법 통과 과정에서 반란표가 생길 것이고 반란표가 생기게 되면 대통령의 거부권이 무산이 되면서 임기 내내 김건희 여사건 때문에 여러분들 끌려다닐 것이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단해까지 여러분들 불똥이 튀길 것이다 이런 취지로 대통령에게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그 내용을 여러분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도 한동훈 당대표를 굉장히 미워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거짓말이다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다 두 사람이 만나는 과정을 실향 중개하듯이 보지 않았으니까 거짓말이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 내가 반박할 수는 없는데 한동훈 당대표의 입장에서 회동에서 무슨 이야기를 했겠느냐라고 보게 되면 이런 투의 이야기가 되었을 겁니다. 탄핵을 막아야 되고 헌정중단을 막아야 되기 때문에 불똥이 튀는 것을 여기서 그냥 진화를 시켜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이게 여러분들 지금 그다음에 한동훈 대표는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 민주당이 내놓은 특검법이 이상하지만 당연히 이상하죠. 대통령실이 여사에 간에 선제적이고 과감하게 이슈를 해소하지 않고서는 어려운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겁니다. 대통령 앞에서 선제조치를 취해 가지고 진압을 해야 됩니다. 제가 늘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선거 문제를 선제조치를 취해 진압을 해야 어렵지 않겠다. 그걸 하나도 안 했지 않습니까 그래 지금도 이런 보면 이렇게 민주당에게 계속 당하는 게 뭡니까 선거 문제를 덮었기 때문에 이렇게 당하는 거지 않습니까 똑같은 이야기가 벌어질 거란 겁니다. 그래서 내가 윤 대통령이 참 뉘지다는 표현을 자주 썼지 않습니까 뉘지다는 표현이 뭡니까 반드시 해야 될 일을 신속하게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죠. 지금 여러분 이 모든 문제가 선거 문제에 침묵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게 상황 판단을 하는 겁니다. 상황 판단을 지금 삼성전자가 어려운 문제도 상황 판단은 어떻게 지도자라는 건 상황을 판단하는 사람이잖아요 상황을 상황이 지금 상황을 내가 어떻게 판단할 거냐 그 상황에서 오판을 하게 되면 개인은 돈을 잃고 사업을 망하고 하지만 지도자는 뭡니까 탄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지 않습니까 상황 판단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여러분들 할 말 안 할 말 다 한 겁니다. 여기 보시면 인적 쇄신을 해야 될 여덟 명이 이 사람 이 사람 이 사람입니다. 이리 다 걸어냈다는 거 아닙니까 이들이 김근희 여사와 직접 소통을 하고 그것을 과시하면서 호가 호의하는 것은 국민신뢰에 큰 문제가 됐습니다. 인적 쇄신이 필요합니다. 일부 특정 인사와 이들의 문제를 거론하며 이들은 반드시 잘라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그냥 할 이야기 다 해야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잘린 사람이 두 사람이 있는 모양인데 강훈 전 대통령실 정책 홍보비서관 김오진 전 관리비서관의 공공기관장행을 거론하면서 절대 임명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모두가 공격하기에 배르고 있는 사안입니다. 이 정도 이야기가 나왔으면 그야말로 세상용으로 표현하게 되면 불코튀기는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두 사람이 전부 다 이야기를 한 겁니다. 한동훈이 정신 차려라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한동훈이도 정신 차리고 윤석열이도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죠. 그러나 상황을 착하게 봐야 되는 겁니다. 지금 상황에서 그냥 묻고 못 넘어가는 겁니다. 묻고 못 넘어가면 그 다음에 여러분들 특검법 통과되고 그 다음 탄핵으로 가는 겁니다. 우리가 무슨 탄핵이냐? 그거는 당위지 않습니까? 실제로 탄핵을 당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 사람이 여러분들 마키아벨리가 아주 명언을 남겼지 않습니까? 인간이 당위만 생각하고 실제로 일어나는 것을 무시하거나 외면하게 되면 목숨을 부지하기 힘들다는 그런 명언을 군주론에 남겼지 않습니까? 사업가들은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현실주의자죠. 그냥 당위론에 머물게 되면 사업은 망하니까 저 같은 사람들은 시장을 상대로 해서 몇십 년 생계를 유지했기 때문에 원칙을 고수하지만 엄청나게 현실주의자인 거죠. 세상이 바뀌면 있는 그대로 보는 겁니다. 그것이 그대로 뭡니까? 방송의 이름 논평에도 그대로 나오지 않습니까? 진영에 갇히지 않고 현실을 그대로 개뚤어보려고 여러분들 무진장 노력하는 이야기가 지금 나오지 않습니까? 윤 대통령을 미워하거나 이런 게 전혀 없는 겁니다. 대통령이 어려움을 당해서 안 된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절대 임명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모두가 공격하기에 배르고 있는 사안입니다. 전 대통령 적정홍보비서관 전관리비서관은 공공기관장을 쉽게 해서는 안 됩니다. 잘라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걸 보면 한동훈 씨를 만난 적은 없지만 엘리트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패한 경험들이 별로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머리는 좋고 서울대를 나왔고 집안도 넉넉하고 아이들도 잘 크고 쳐도 똑똑하고 검찰에 성성장구했고 젊은 날 법무부 장관했고 지금 당대표가 하니까 뭐죠? 뭐 건방지다고 표현할 수도 있는 사람이 있지만 그런 사람의 특징이 뭐죠? 그런 사람의 특징이라는 것이 주눅이 안 된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통령 앞에서 그대로 이야기를 다 한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지금 이해를 하시면 좋겠고. 그리고 김 여사의 대외활동 중단 문제에 대해서도 한동훈 당대표가 대통령한테 80분 가운데 상당 시간을 할애가 설득을 했다는 거죠. 그날 의제가 여러분들 용산회동 한윤한회동의 여러분들 주의제가 90% 이상이 뭐냐면 김건희 여사건이거든요. 그래서 김건희 여사가 대외활동 중단을 확실히 선언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재명 1심 재판 이전에 선제적으로 국민 앞에 밝히는 게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고 대통령은 집사람이 이미 지금 많이 힘들고 지금 이미 대외활동할 의욕이 없으니까 그럴 필요가 없다. 이게 뭐 첨예하게 이런 부딪힌 거죠. 그래서 제 이야기의 요지는 이렇게 용산 대통령실에서 나온 이야기 그리고 한동훈 당대표 이야기를 종합하게 되면 두 사람이 할 말 다 했다는 표현에 담기 힘들 정도로 모든 이야기를 다 쏟아낸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한동훈 대표는 기본적으로 현재 상황을 굉장히 심각하게 제가 봅니다. 이걸 제대로 못 막으면 그냥 특검법 통과되고 헌정중단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한동훈 씨를 아주 싫어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한동훈 씨가 지나치게 건방지고 외람되고 그다음에 대통령을 공격한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상황 판단을 정확히 해야 사람이 이제 목숨도 구하는 거죠. 지도자는 상황을 판단하는 거니까.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정치 이야기는 했으니까.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정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다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 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